텐아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더 레인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비에 비유한 감성적인 때 쓰고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레이디스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